오늘의 건강한 참견은요 이 노래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노래를 듣고 연상되는 제철 식재료 요거 일단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노래가 된다는 건 제가 알지만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시작하는데요 봄이 오면 사내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죄송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고요 생각나는 우리의 전통 제철 식재료가 있는데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 뭐 가사에 떡하니 봄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봄하면 봄 제철 식재료들 아니면 봄나물 아닐까 싶어요 아 나물 그렇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도 피고 봄나물도 있고 그래서 나물 캐럭하고 근데 나물은 우리가 늘 먹는 건데 봄나물은 특히 봄나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물이 최근에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다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제철 음식인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봄철이 됐을 때 딱 먹어줘야 되는 나물 그걸 이제 봄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봄나물은요 긴 여름 긴 겨울 동안 이렇게 좀 떨어진 신진대사를 올려주고요 봄이 되면 또 입맛도 떨어지잖아요 입맛도 올려주는데 아주 좋은 나물들을 바로 이 봄나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양적 가치를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의 피곤함을 낮게 해주고요 나른함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봄나물이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래 냉이 이런 것도 있는데 두릅이요 두릅 좋죠 이 산에 가다 보면은 두릅 어떻게 알고 가가지고 탁 따서 바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서 먹으면 봄을 내가 그냥 탁 온몸으로 느끼죠 그렇죠 지금 뭐 딱 보시니까 두릅 바로 탁 따서 탁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주위에서 지금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깐깐한 건강한 참견은요 봄나물 안전하게 먹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을에는요 독버섯 같은 것들 때문에 좀 탈이 나고 신경을 쓰시는데 봄나물은 생각보다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봄나물도 잘못 드시면 배탈과 같은 소화불량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잘못 먹으면 응급실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식교류 중에 하나가 이 봄나물인데요 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봄나물 하나하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봄나물 먹고 응급실 갈 수 있다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첫 번째는요 방금 나왔던 두루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봄나물의 제왕 그러면 바로 이 두루비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 순을 먹는 것인데 이게 순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속에 독성물질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꼭 반드시 끓여서 숙채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두 번째 주의해야 할 봄나물은요 바로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자 이 원추리 같은 경우는 특유의 단맛이 있어서 그걸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장할수록 코리칭이라고 하는 자연 독성분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섭취하실 때 새싹이 아니고 오래된 것들은 주의가 더욱더 필요로 한 그런 봄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날로 먹거나 또 잘못해서 보시게 되면은 독성 때문에 복통뿐 아니라 심한 경우는 근육 경련까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개할 것은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봄나물 중에 하나인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우리가 비빔밥의 필수고 육개장 같은 데도 딱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고사리의 독성이 있어요 우리가 고사리 나물 같은 경우는 재싱에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봄나물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풀을 뜯고 간 자리에는 고사리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소도 고사리는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서양에서는 고사리를 독초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고사리는요 우리한테는 나물이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독초가 맞는데요 왜냐하면 생고사리에는 푸타킬로사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푸타킬로사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고사리의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정을 하고 고사리를 2B군으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흔하게 먹는 나물이어서 그런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안전한 방법으로 조리를 해먹으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생고사리 먹지 않았잖아요 우리 식초들이 그 이유는 고사리에 있는 푸타킬로사이드가 열을 받으면 쉽게 파괴가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끓는 물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삶아준 다음에 이것을 물속에 12시간 동안 푹 담궈주면서 물을 한 두 번 정도 교체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이런 독성 물질들을 충분히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트에 가면 고사리 이렇게 데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혹시 이게 좀 덜 데쳐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이 되시면 살짝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더 안전하게 고사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봄나물은 다 데쳐 먹어야 되는 건가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나물이라고 그러면서 샐러드처럼 묻혀주는 데도 있던데 그렇죠 개중에는 생으로 드셔도 충분히 안전한 것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종류가 많습니다 달래도 있고요 돌나물, 쓴박이, 참나물, 취나물, 더덕 같은 것들은요 생으로 먹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잔류 농약이나 식중독균 그리고 다양한 흙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충분히 씻고요 그리고 조리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으로 먹는 봄나물 중에서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참견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달래가 있습니다 달래 뭐 제가 너무 좋아하죠 그 양념장 만들어서 달래 이렇게 다져서 넣고 매운 김 살짝 구워서 흰쌀밥에 싸먹으면 벌써 군침이 닿고 있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봄나물의 3대 대왕 그러면 달래 냉이 쓴박이잖아요 달래 생으로 묻혀 드셔도 되고 된장국에 살짝 넣어도 좋은데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 이 씁쓸한 맛 때문에 이게 입맛을 확 올려주는 것 이게 바로 달래의 특성인데 그 속에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기 쉬운 환절기에 활력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쌉싸름한 알리신 같은 경우는요 몸속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충곤증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달래 조리 시에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달래에 있는 영양소들이 열에 또 파괴가 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달래는 생으로 드시거나 익히실 경우에는 가능하나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을 참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달래는 묻혀서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저는 방금 좀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씀 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그걸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자 차유단 박사님과 함께 건강한 참견 함께 했습니다